장춘 세계에 온다고 앞으로 계벽되면 우리나라 도인들이 주장해요. 장춘 세계. 그게 뭐냐? 장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앞으로 봄만 오게 된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봄만 오려면 어떻게 되냐? 지축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한쪽만 받아야지 우리 사는 지역은 늘 봄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제 딱 적도만 정확히 때려줘야 우리 사는 거긴 타 죽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사는 데서는 봄이 온다. 위에는 추워 죽고 여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적당히 펴져 있으니까 골고루 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조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주 신성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황극이 지구를 살짝 틀어서 태양과 만나게 해서 골고루 데피고 있는데 세워놓으면 타 죽는 데는 타 죽고 얼어 죽는 데는 얼어 죽고 우리는 봄이다. 말이 됩니까? 춘하추동이 골고루 일어나게 하려고 지구 틀어놓은 거예요. 그거 서야 된다. 그게 조금 움직일지는 몰라도 그게 서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장춘세계는 어떻게 오냐. 춘하추동이 봄만 이루어져서 춘하추동이 아니고 장춘세계가 아니고 봄에 생기 훈기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늘 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몸도 그래요. 지금 몸도 저도 나이 드니까 조금씩 몸이 이상해져가는데 딱딱해져가고 고장나가는데 마음은 봄일 수 있잖아요. 영혼이 몸 빼고 영혼만 보면 영혼이 무슨 나이를 먹습니까? 영혼이. 나이에 맞게 행도 나오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몸을 제거하고 나면 고마움이 고마움이. 그래서 마음은 늘 봄일 수 있다. 장춘세계는요. 기후를 봄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봄기운이 그냥 훈훈하게 넘치는 둥근 마음 세상 만들자가 장춘세계예요. 모진 마음 말고 가을 마음 말고 봄 마음으로 만들자. 이렇게 아신다면 근데 그게 그냥 오냐. 장춘세계가 오려면 그게 개벽인데 인간이 뭘 해야 되냐. 고요할 때 움직일 때 고요할 때 참나 51% 일부러 같은 건데 구분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양심 51% 같은 건데 구분해서 이쪽은 양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고요할 때는 그냥 참나 51% 참나냐 애고냐에서 참나 51% 움직일 때는 양심이냐 욕심이냐에서 양심 51% 정이냐 불이냐에서 정이 51%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해서 지구에 사는 인류가 각자대로 자기 나름의 이런 이런 계정의 육바람 이래서 답을 얻지 못하면 장춘세계는 안 옵니다. 물 마음이 굳어있는데 차가운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 마음이 병이 있는데 어떻게 천지에 장춘세계가 오고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천국은 영혼에 오는 거예요. 낙원도 영혼에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장춘세계입니다. 정신문명의 개벽이에요. 물질문명은 물질문명대로 또 그건 개벽이 있겠지만 정신문명의 개벽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영혼이 늘 진리와 함께하는 영혼이 되는 것. 그게 둥근 마음입니다. 진리와 늘 함께하는 것. 잘 되요. 여기저기요. 일좀차니 마